아 아 아이 꾹했어 꾹했어 트름했어 응 이게 뭐야 이거 엄마껀데 못했네 야 호두 만하다 야 호두 만해 호두 만해 왜 이렇게 안 열려 응 호두 눈독 들여 응 아 아 떨난다 이제 뭐야 고소한 냄새가 난다 야 고소한 냄새가 응 고소한 냄새가 다 들었다 들었다 응 응 아빠꺼야 아빠꺼 잠깐만 먹어보자 안 맛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안 맛도 먹어볼래 진짜 진짜 안 맛도 안 나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응 먹을만해 진짜 응 응 응 야 건강식이다 야 응 완전 안 맛도 안 나는데 괜찮아 맘에 들어 호두는 맘에 들어 밥 먹었잖아 자 이제 피곤해 보여 엄청 피곤해 보여 응 응 피곤해 응 피곤하면 꼭 들어가 여기 코 자 어휴 너 집 좋다 넓고 응 알았어 응 코 자 응 코 자 응 나 잠을 못 자가지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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